에어 아이 뭔데 이게 맞아 자 어 오른쪽 오른쪽 아 내 쥐 못 빠져 그니까 그거보라고 아 이거 미친 게임 아니야 극찬을 아끼시네 그냥 우와 단타 불었네 아 죽었다 이거 극찬을 아끼시네 아이 진짜 회피 아이 씨발 진짜 들이박는 스킬 오케이 아 뭔데 이게 맞어 주셨다 어 쟤 리브 맞췄어 야 근데 더 들어갈 수 있어 아니 뺄수도 없다 아 니마 좀 타줘요 아 아 미친 가지도나서야겠네 오 얘 어 아 잡을 것 같다 개잡을 것 같다 괜찮았어 아 지금 뒤질 것 같은데 느낌이 아이씨 잘 들어갔다 야이씨 팔로드 칭샷 점수 어핳 뭐야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 히히시 이씨 으핏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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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.. 아 미치.. 함 떨어질 수 있잖아 아 이거 뒤지겠다 그래도 아 미치.. 맞았나? 응 맞았니? 자프트.. 아 뭐야 안해줬어? 아 얘가.. 허 앙..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연계다 이 말이야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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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으 으.. ㅋㅋ 아니 맞췄어야지 아이 서앞에서 뭐지 못하겠다고 그러나 아이 뭐해 거졌어 여기 힐톱 몰았냐 님들 아잇 알 수 있냐? 잡았네 아잇 알 수 있냐 헤미씨 여기있다 하이 공 안써도 돼 제누 먹고싶다 제누 제누가? 어 나 뒤졌다 이거 컴퓨터 가겠다 애들이 오는데 날려버려도 오는 걸 보고 있는데 아잇 잡기 실패 진짜 뒤졌다 이거 이리와 이리와 아이고 안되뎃 3인공 아아 이거 대박날 뻔했는데 죽어 이것들아 두 분 딴 데 또 부상해 왜 우린 타워 안 도와줘 싸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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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1,2,3번 타워 다 살아있는데 타워가 한 개가 안 날아와 왜 건물 좀 까요 님들 님들 맨날 건물 안 까더라 게임하면 우리 1,2,3번 다 살아있단 뜻인데요 싸피님 적어서 좀 게임을 같이 하셔야겠네 나 혼자 건물 까 건물 내가 깼거든요 그럴까봐 내가 한 타가 나고 맨날 건물 깨주니까 내 소중함 몰라 우리 모두 싸피님을 위해서 잡기를 많이 써주시잖아 맨날 잡기만 하고 맨날 잡기만 하고 잡기는 일단 1월한테 한 절사는 말해야 돼 왜? 난 1월을 잡기한 거 별로 못 받는다 그래 나는 잡기 많이 안 해 1월은 아니지 아니 나는 오히려 잡아서 배달을 하려고 잡는데 딜을 방해해서 잡는다 이건 아니지 적은의 개념이 틀렸어 멜빈 대사 아니냐 뭐 뭐야 아 드라이가 없었네? 있었네? 죽였네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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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즈 에? 으 으 히 아 으 으 잡았다 손 도와줘 아 꼼 잘 잡았다 으 나 피가 너무 오피 푸를 차v 푸냐? 푸를 차v 푸도는 푸도 있는지가 아니는데 레벨이 나올까봐 아 미친 제킬 또 나한테 우시는구봐 아이 진짜 다 맞습니다 아 애들 일로 너무 많이 왔다 태이 한대 맞춰놨는데 그래도 피 없는데 괜찮아? 오케이 태이 들어왔어 태이 들어왔어 잡았다 아 미친 한 대만 왔어 왔어 맨 나이스 골목 쓸어버렸네 골목 총석이잖아 카이님 골목에 있다 재료랑 죽었잖아 토마스 앗 굴렀냐 얘? 수고해지? 나한테 맞기 싫다 이건가 아 아 힝 힝 힝 힝 뭐해 이거지? 그래,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